노래방에서 목이 쉬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한 분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목이 쉬잖아요 그러면 왜 목이 쉬었냐 했으면 목으로 노래 불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래는 성대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배로 불러라 이런 건 약간 묘사를 하시는 거지 당연히 목이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야 성대도 쉽게 말하면 머리로 부르는 거 아닌가요 두성 말씀하시는 건데 다 목으로 부릅니다 두성은 성대에서 안 나오나요? 다 목으로 부르는 건데 그 목이 그냥 기본적으로 근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단련이 되잖아요 노래도 지속적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팀이 맞아 우리 소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뭐 소프라노신데 배에 있는 또 배에 힘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목을 성대를 쪼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에브리네이 이렇게 쪼이면 당연히 목이 무리가 더 많이 가죠 한 곡을 똑같이 부르더라도 이제 성대에 무리가 되지 않게 노래를 부르면 기본적으로 목이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계속 연습하시고 고음에서 특히 목을 많이 쪼이지 않으시려면 복근 운동들 복식 호흡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목이 쉬시는 분들은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건 맞지만 그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몇 분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으로는 어차피 노래는 목으로 부르지만 그 목이 단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배의 힘 그리고 다른 근육들의 힘을 바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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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